제2차 동일본대 지진은 발생하는가? 올 2023년은 2011년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지 1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동일본대 지진 발생 당시와 매우 유사한 지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먼저 호가사와 라제도 중부에 있는 지치지만 섬근해에서 3월 30일 오전 6시 44분의 규모, 5.0 진원의 깊이는 50km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하루 뒤인 3월 30일에는 역시 호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만 섬근해에서 우루의 규모 5.7의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저녁에도 지치지만 섬에서 규모 5.4 진원의 깊이는 8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호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만에서 규모 5.0, 5.7, 5.4의 연속 3번의 강진들이 이틀 동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동일본대 지진 발생 80여일 전인 2010년 12월 22일 새벽 2시 19분의 규모, 7.3 진원의 깊이는 8km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후 2011년 3월 9일에 살리코 앞바다에서 규모 7.3 진원의 깊이는 8km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이틀 뒤인 3월 11일에 역시 살리코 앞바다에서 규모 9.1 진원의 깊이는 24km의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오가사와 라제도와 살리코 앞바다는 지진의 연속성 도미노 연쇄 지진이 자주 발생을 했던 기록이 많습니다. 따라서 3월 30일과 31일에 발생한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만에서의 규모 5.0, 5.7, 5.4의 연속 3번의 강진들은 그 의미를 깊이 두어야 하는 매우 안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을 여행 중이시거나 일본 교포분들은 사시는 지역에 강진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지진 발생 시에 가스 및 전기장치를 가능한 빨리 차단하셔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시고 반드시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셔야 하십니다. 이러한 위급한 시기에는 가능한 휴대폰 충전을 충분히 해두셔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며 일본에서의 지진경보시스템 긴급 재난문자를 반드시 숙지하셔서 일본 기상청의 지시에 반드시 잘 따르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위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본어 회화 공부도 하셔야 일본 구조대원들에게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과 같은 지진과 화산 폭발에 자연재해의 위기 상황 하에서는 칠레, 멕시코, 미국 서부지역, 세남드레아스 단층 지역 여행 중이신 분들, 인도네시아, 대만 등을 여행 중이신 분들은 해당 국가들의 기본적인 회화는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역시 최근의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중국 서부지역과 허베이성 그리고 수천성 주변 지역에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산샤댐이나 진사강의 댐들이 붕괴할 경우에는 그 순서가 먼저 대지진 산샤댐 및 주변 댐들 붕괴 여진 대지진 쓰나미 도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살고 계시는 국가의 기상청 지진과 화산 뉴스를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셔야 하십니다.